생일 다 오늘은 그냥 생일이에요 어차피 많이 힘들지만 새벽 3시까지 할 것 때문에 지금 안 쉬면 새벽 3시까지 못 쉬어요 노래 한 번 해 노래 좀 더 빨리 앞둘 생일 축하러 합니다 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치워주세요 네 끝났어요 치워주세요 자 이제 생일편하고 저희는 새벽 3시까지 가위를 한 번 더 춤추기 시작되니깐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집단은 치니님이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바로 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